얘기를 해야지 bars 왜냐면 진짜 모르겠고 이거 어디인거야? emails indo簡 Fernández 하나만은 왜 떨어진거 아니야? 풍선이 내려오냐니까? 드디어 오셨네 부모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답은 몰랐거든요 진짜 고장했는데 아 우리 짜랑이 만드셨어 1대5를 춰 오늘 아버지 인사 드린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1년이 진짜 이렇게 많아서 가까이 있을까요? 저희 신학을 직접 나오신 부모님들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거 다른데 더블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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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대표로 우리 아버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렇죠? 무대를 이제 마치려고 뒤에 들어오는데 리프트가 내려가 있어서 제가 이런 이벤트를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둘 다 없는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들이잖아요 미우가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항상 짜증내도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살아주시고 신학 부모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신학 여섯 명 모두 저희 모두 여섯 명의 부모님이랑 다뤄었습니다 부모님들 실망시켜주지 않을 거고요 더군다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 부모님 곁에 돌아가셔서 한번 찐하게 포옹 한번 해주시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? 네!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? 희선씨 저는 부모님들께서 저희가 와일드하이징 올라오듯이 리프트를 타셨으니까 똑같이 신하나 생각하고 다 같이 여기는 신하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50 apro시 그녀분 세 headaches 하다 이것도 맞다 메 энished 감사합니다.